오프닝의 철학입니다. 오프닝의 철학? 지난 목요일 3월 28일이 제22대 대한민국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습니다. 제주시 갑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문대림 후보가 출마하고 있죠. 오전 4시 40분 제주시 용담에 위치한 한 버스 차고지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맞는 일상은 어둠의 조각을 걷어내는 누군가의 고단한 수고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만들고자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고광철 후보는 이호동에 위치한 한 편의점을 찾아서 점주와 편의점을 찾는 고객들,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영업자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부분인데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편의점을 찾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오프닝의 철학입니다. 오프닝의 철학? 저는 오프닝을 굉장히 눈여겨보는 편인데요. 처음에 영화관에 들어가서 표를 사서 자리를 잡고 나면 처음에는 광고들이 한 바탕 지나가죠. 요즘 대한뉴스는 안 나오니까. 네, 지나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화면 비율이 상영하는 작품에 맞춰서 이렇게 화면 비율이 조정이 되는 딱 그 순간이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관심 있게 보시면 그걸 눈치챌 수 있을 텐데 그 순간이 제가 영화를 볼 때 개인적으로 가장 긴장되고 설레는 순간입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영화가 시작된다라는 사인 같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 나오는 장면, 그냥 그 오프닝은 그 영화와 제가 만나는 첫 순간이면서 그 영화에 대한 저의 첫 인상이기도 하죠. 지난 목요일 3월 28일이 제22대 대한민국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제주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첫 공식 일정이 아주 다양했어요. 각양각색이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풍경들을 좀 살펴보면서 각 후보들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어떤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정성, 그런 배경 이런 걸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항상 첫 자가 붙으면요. 상징을 좀 부여하기 마련입니다.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들인데 그 선거운동의 첫 순간을 오프닝이라고 봤군요. 네, 그렇게 비유를 해봤습니다. 물론 영화와 다르게 선거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들이 영화 감독만큼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정당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고 여러 명, 캠프 안에 여러 명들이 함께하면서 이제 그런 방향이 정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 관련해서는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 유권자들이 누구에게 표를 줄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아주 작은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조 기자의 오늘 관전 포인트가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지역구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제주시 갑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제주시 갑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문대림 후보가 지금 출마하고 있죠. 오전 4시 40분 제주시 용담에 위치한 한 버스 차고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첫 차 운행을 준비하고 있는 버스 기사와 그리고 직원들을 만나서 인사를 나눴는데요. 이날 첫 공식 일정과 관련해서 문대림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맞는 일상은 어둠의 조각을 걷어내는 누군가의 고단한 수고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만들고자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침 첫 차는 사실 누군가의 전유물까지는 아닌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정치인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 노회찬 의원이 첫 차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도 그분이 그런 걸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많은 정치인들이 대중교통 첫 차 이런 걸 많이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지난 2012년에 노회찬이 진보정의당 대표직을 수락하면서 했던 연설에서 6411번 버스를 언급했는데요. 이 연설이 시민들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줬습니다. 지금까지도 굉장히 명연설로 기억에 남아 있는데요. 이 버스는 서울 구로구에서 출발해서 강남 개포동까지 가는 버스고요. 이 버스 첫 차를 타서 만난 사람들 거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하고의 이야기를 풀어놓는데 그 대부분이 강남 빌딩을 청소하는 청소노동자들이었다고 해요. 그 승객들을 두고 노회찬은 우리 사회가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투명인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움직여 오고 있지만 정작 그분들이 도움을 필요할 때 필요로 할 때 정치적으로 어떤 정치인들에게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정치인들은 그들의 손에 닿을 거리에 있지 못하다면서 대한민국 진보정당이야말로 투명정당이라고 질책을 합니다. 자기가 자신의 정당을 이렇게 자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보정당이 대한민국의 진보정당으로서 대중정당으로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실전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설이 6411번 버스 연설이라고 많이 불리면서 명연설로 기억이 되고 있고 그 이후에 말씀하셨던 대로 많은 정치인들이 대중교통의 첫 차를 타는 뭐랄까요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나 이것들을 많이 씁니다. 많이 하고 있죠. 이 대중교통이라는 장치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중교통이 상징하는 바가 대중과 함께하는 그리고 대중과 가까운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주기에 적합한 그런 장치로 활용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첨인 얘기들 많이 하니까. 다만 문 대림 후보는 첫 차를 타고 출근하는 시민들을 만난 것까지는 아니고 첫 차 운행을 준비하는 기사님들과 직원분들을 만난 건데 일상을 시작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어둠의 조각을 걷어내는 분들이라는 아주 멋진 표현을 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내겠다는 메시지를 담아내는데 이게 좀 앞뒤가 연결이 조금 어색하고 좀 아쉬운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네. 제주시 갑에는 국민의힘에서 고광철 후보가 또 출마를 했는데 이분은 어땠습니까? 네. 고광철 후보는 오늘 말씀드릴 모든 후보 중에서 어쩌면 가장 이른 시간에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요. 그 27일에서 28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2호동이 위치한 한 편의점을 찾아서 그 점주와 편의점을 찾는 고객들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24시간이니까 편의점이.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편의점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사실 자영업자들의 요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부분인데.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편의점을 찾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어쩌면 지금 한국 사회 제주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자정에 돌아가는 그 모습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장소가 아닐까 해서 맥을 잘 짚었다. 그런데 아까 잘 맥을 짚은 것 같은데 점점점이 붙은 것 같아서 그 이어지는 이야기는 뭡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이 또 인상이 깊어서 고광철 후보가 내놓은 공약이나 어떤 기자회견에서 내놨던 메시지를 좀 살펴봤어요. 좀 접점이 있을까 해서. 그래서 그런데 다소 좀 많은 고민을 거쳐서 편의점을 찾은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때까지 내놓은 공약이나 그런 발표문 중에는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진 않았던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왜 하필 이호동이었을까. 어쨌든 좀 상징적인 첫 선거 활동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다. 이런 거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좋았을 텐데. 네. 이게 충분히 훌륭한 서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활동이었거든요. 서민과 자영업으로 상징되는 편의점을 찾은 것은 인상 깊었는데 공약 속에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냐면. 뭔가 접점이 있었다면. 그건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였었고. 알겠습니다. 제주시의 율은 어땠나요? 네. 여기도 상당히 좀 특이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마한 김한규 후보는 이날 새벽에 제주시가 모두 이렇게 내려다보이는 동쪽에 해당했죠. 그쪽이 내려다보이는 한라산 어디쯤 올라서 필승을 각오했다고 합니다. 한라산 어디쯤에 어디입니까? 전 처음에 그 보도자료를 보고 한라산에 올랐다고 하길래 정상까지 갔나 해서 찾아봤거든요. 다짐을 하기 위해서 정상에서. 네. 그래서 대단하시다. 저도 사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이달 초에 한라산 정상을 한번 등반을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다짐을 가지고 올라갔을까 궁금해서 기사들을 찾아봤는데 이게 정상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전망대 데크 앞에서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었고 본인이 선거에서 이겨야 할 어떤 지역을 내려다본다는 것. 이게 또 어떤 의미를 상징할까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자꾸 노회찬과 비교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밑바닥에 있는 시민을 직접 만나는 것과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 앞서 말했던 문대림 후보나 고광철 후보와도 좀 차이가 있는 방식이고요. 제주 시민을 직접 만난다는 것. 그리고 제주를 어떤 지역으로서 바라본다는 것. 그런 방식에서 오는 차이가 있을 거고 물론 어느 쪽이 더 낫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떤 정치인이 그 정치를 대하는 태도. 선거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특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산섬 밝은 달 수루에 홀로 올라가서 보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다음 후보 넘어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시랜프 국민의힘의 김승욱 후보가 출마했는데 이도광장 거리인사로 선거운동 시작했죠? 네. 다른 후보들이 공식 선거 유세에 앞서서 어떤 특별한 일정은 기획한 것과는 좀 달리 김승욱 후보는 그런 다른 일정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거리 인사에서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냈을까를 좀 살펴봤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로 비유하자면 오프닝을 특별하게 따로 고안하지는 않은 것 같고 바로 본편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거두절미 본편. 그런 차원에서 볼 수도 있고 오프닝이 사실 그렇게 어떤 기획되고 이런 행사가 본인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죠.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녹색정의당 강순환 후보는 어떻습니까? 강순환 후보는 마찬가지로 인제 사거리에서 아침 유세로 선거활동의 출발을 알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강순환 후보가 내놓은 메시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본인이 제주도 내 이번 총선에서 출마한 후보 중에 유일하게 청년이고 또 여성이고 또 진보정당의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하루하루를 고단하게 살아가는 도민의 일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후보라는 점을 내세우는 거고요. 또 고 노회찬의 정신도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당색을 생각하면 낼 수 있는 말들을 다 메시지를 낸 것 같은데 다른 후보들과의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이 선거에서 현 정권 심판을 주요하게 내세웠다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민주당도 현 정권 심판 얘기는 많이 하긴 하는데 유독 강조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00메시지부터. 대판단 얘기도 하긴 했던 것 같은데.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875원. 이번 총선이 사실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겠느냐 심판하겠느냐 구도로 좀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특징이기도 하지만 선거가 진행되는 상황이 육지부하고 비교해 본다면 어떤 중앙 정권에 대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인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중요한 부분이 있죠. 지역사회 이만큼. 그래서 공약보다는 인지도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자원이 풍부한 기성정당이 아닌 군소정당인 진보정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는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순환 후보 역시 현 정권의 심판을 주요한 구호로 내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서귀포는 어땠어요? 서귀포 출마한 후보들의 첫 공식 일정. 네. 위성권 후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마한 위성권 후보는 서귀포 중앙 로터리에서 일단 출근 유세를 하고 나서 충혼묘지와 정방동의 사산비생자 유적지 그리고 남양호 위령탑을 찾았습니다. 여기 충혼묘지 같은 경우에는 국가 유공자가 안장된 장소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어떤 이 정치인의 태도를 좀 엿볼 수 있는 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한 번씩 방문한 장소긴 한데 그런데 지금 순서의 의미를 두는 것 같고 사실 대통령 선거 때나 당선자들 아니면 처음 출마하시는 분들 다른 지역에서는 현충원부터 가는 경우가 많긴 하죠. 네. 그래서 제주시 지역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충혼묘지 현충원과 비슷한 충혼묘지를 찾았다는 건 어떤 중앙정치를 향한 큰 꿈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상징성 있지 않느냐 계산해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런 그 다음에 4.3시생자 유적지로 갔고 남영호 위령탑도 찾긴 했는데 그런 순서들 역시 어떤 계산화에 들어간 게 아닐까 그런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해석이죠. 그런데 본인이 큰 꿈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는 상임위원장과 장관까지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3선이 되면은. 네. 그러려면 충혼묘지를 찾은 이유가 설명이 되겠네요. 이유가 좀 설명이 됩니까?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는요? 네. 고기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강창학 경기장을 찾아서 환경미화 공무원을 만났고 또 인력사무소를 찾아서 현장 노동자 그리고 수협 공판장을 방문해서 1차 산업 노동자 종사자들을 만나서 그 애로사항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날이 밝기도 전에 하루를 여는 시민들을 만났다는 점에서 문대림 후보나 후보와도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서귀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1차 산업이 굉장한 인력난을 겪고 있고 또 감소하는 어업량 등이 주요 현안이다 보니까 그런 점을 고려한 일정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조 기자 오늘 가져온 아이템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어떤 시각에서 좀 바라볼 수 있느냐에 해석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오늘 이런 이야기를 나눠본 이유는 우리가 선거만 되면은 어떤 기준을 들고 유권자분들이 어떤 후보를 선택할까 하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보고 아마 조 기자도 결정을 했을 것 같은데 오늘 마무리해야죠.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